팬들마저도 깜짝 놀라게 2,000원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싱글즈가 지난달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서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미스터트롯 2,000원과 김희재의 훈훈한 비주얼 화보를 공개했다. 12년 전 스타킹에서 트로트 신동으로 처음 만난 이후로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제외하며 결승전까지 함께 진출한 2,000원. 김희재는 이번 화보 촬영을 통해 무대에서의 흥 넘치는 모습과는 또 다른 진중하면서도 섹시한 모습을 아낌없이 드러내며 반전 매력을 선보였다. 특히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과 포즈로 카메라를 압도하다가도 쉬는 시간에는 살뜰히 서로를 챙기는 찐 케미를 보여주며 스태프들의 부러움을 샀다는 호문. 함께 트로트의 꿈을 나누는 친구 발라드나 팝을 즐겨듣는 대부분의 또래들과 다르게 어릴 때부터 트로트와 사랑에 빠진 2,000원. 김희재는 각각 정통 트로트의 귀재, 댄스 트로트의 섹시가 이로 불리며 닮은 듯 다른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다. 10대, 20대가 트로트를 좋아하게 된대 미스터트롯 출연진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2,000원은 미스터트롯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지금은 나도 없었을 거다. 주현미, 진성, 김연자 선생님 등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이 10대와 20대를 트로트로 끌어들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